안녕하세요 여러분. 다니엘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. 네 저 지금 사실 많이 긴장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. 아무래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엄청 엄청 많이 긴장이 되네요. 지금 막 손도 떨리고 그래요 지금.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 공식적인 인사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얼굴을 비춰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면 여러분도 제 얼굴을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. 그래서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감사라죠. 요즘 날씨는 어떠신지 전 많이 덥거든요. 저도 보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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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